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킬 테스트 22번째 시간입니다 조립, 어셈블발의 버트다우너 자원축 조립과 바그자인 육각머리볼트, 육각너트, 육각소켓렌치볼트, 스프링와셔, 평와셔, 쩔라에러 디에꼬 넉사 어느새 어셈블, 거르누펄처 이 넉사자인 빠졌다 기심초 이 A타입 고 넉사호, 대수포치 요자인 B타입 고 넉사 아니 C타입 고 넉사 아니 D타입 대수포치 언뜻 언뜻 E타입 고 도로 호시야후누버르네쿠라자인 예야 육각머리볼트자인 라토 아니 육각렌치볼트자인 닐로랑쳐 대수일래 이 닐로랑버에코 타운자인 육각렌치볼트 랏도랑버에코 꾸라자인 육각머리볼트 대수일래 이그제 문다키리자인 터팔레 리에꼬 넉사 게호 번호로 뻑달러 가이러 롱 뻑달러 가이러 육각렌치볼트 라크네타운 육각렌치볼트 라크루 펄처 육각머리볼트 라크네타운자인 육각머리볼트 라크루 펄처 대수부에 예수도깐 거른다키리 거서리 거린처 대한디누 버르네쿠라 게호 번호로 벗다울러자인 주 수루마 요 수로차 번차 러가에러 떠야리 거래코 볼트 러 너트 자인 우짓 우짓 우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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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라에러 도키에코 타우마 거스네 대수퍼치 니릭채코 벗가 린이첸 린우 펄처 대수퍼치 니릭채코 니릭데이션 어느 살 거세코 볼트 러넛 푸카르누 펄처 더 러 언어색 아웃에 번다 머디 이제 머뒀 뒤에러 버타와 띠오 잘호루 이제 요 비그린처 번에 요 간점됨으로 벗날레 이제 터파이코 포인트 이제 거타운 띠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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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터코 성게시터 언터 거르누 호스 성게에 디누 수루코 성게 디누 어기 어기너이 깜 거르네 어타와 언터버에 뻗치뿐니 니런터로 깜 거리라 해버네 최하 점수 썻보이번다 사노 어 포인트 닌 저 벗네꾸라 얏 거르누 호스 아니 요 니릭체일레 이그젠 언터버여 번에 러 버타누 버여 번에 이그젠 미네 백디자인 뚜룬떠이 깜 로쿠누 펼쳐 대스파치 이 포인트 막 너 시티엔젤 꾸르누 펼쳐 이 막 시티에 퍼치 아르고 이그젠 미네 백디 콜라기 요 오자로로 뽀일락오 어스타마 라쿠누 펼쳐 뭐 털러 볼트 너트자인 푸칼르누에 푸칼레라 라쿠누 펼쳐 대스파치 이 쪼톤부다 프로테 깜짜인 썩게 졌지 치토 소이 터리까래 깜 거르누 펼쳐 깜씨 때 퍼치 이그젠 미네 백디자인 아프노 핫 두룬떠이 우타에 러 니릭체인 라인 머 깜씨 티오 식게 썩기어 벗네꺼꾸라 버타오누 펼쳐 대서에 머 깜 썩게 꺼꾸라 데카온에 터리깐 짱 핫 우타에 러 데카온 깜짜인 치토 소이 터리까래 거르누 펼쳐 더러 언어색고 루프마 벌 디네 더 언어색 베버할 거래러 요 오자로 어루짜인 비그린 쳐버네 썩게 번다 사노 포인트 디인 쳐버네 그래야 거르누스 니릭체고 니르데이션 빨로 넣어버르네 이그젠 미네 타옹고 요 바다 부리하우네 호흡 벌번에 또 이그젠 미네 타옹바타 니까쳐 또 이핫 거르누 호스 깜꼬 도란 수록차 번차 러가우누 펼쳐 하니 요 커스네 오잘 허르차이 우짓떠리깔래 너 쩌라에러 두루 커터나 너흐 내거리 호시야 후느 호스 하니 디에코 오잘 부러여 그 너거래까나 하트 쩌라에러 볼트넛 커세워 보이버네 뿔에 번화했다보니 띄오 비싸에 마 서편드 사노 포인트 린 쳐버네쿠라 야 거르누 호스 대세일레 이스토 니르데시아노 얏 거르누 요 어셈블 나무로이 떠야리 거르누 호스 어일레 리 랭귀지 인스튜튜 마퍼니 이스토 스킬 테스트 고 클래스 번이 후더이차 하니 디스코 사터이 두 여자를 비스코 시즌 꼴라기 떠야리 거르네 너야 비티아르티 러가에드 프라아노 비티아르티 고 클래스 번이 후더이차 대세일레 차소 저번에 요 썸벌꺼 거르누 석구는 운차 하니 요 하무로 홈페이지 비지 거르누 운차 번에 오피스 꺼왕호 번넬퍼니 보즈나 석구는 운차 메로 비디오 헤리딘 후보의 꼬마 대레이 단예 바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